자리아 겐지 자리아 겐지 풀꺼임 아 불쌍다 아 불쌍다 어딜? 말해줘 라인하르트 리퍼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어이구 열파참 아 겐지 계속 깔짝거리네 왼쪽에서 겐지 반피 겐지 개피 아 이거 아나가? 겐지 반사 빠졌고요 애들 왼쪽으로 넘어왔죠? 라인 열파차 빠졌고 나이스 나이스 아 아나인 너무 잘 들어갔는데? 겐지 들어와있어요 와 나 라인 죽었어 괜찮아 라인 죽었고 겐지 죽었어요 그것만 잡으면 돼요 루슈 루슈 화물 루슈 개피 개피 매크리 2층 가세요 아 좋았고요 하이패스 아닙니까 이거 얘는 2층 자리 아직 못 잡았거든요 팀님이랑 아나님 궁 언제 나와요? 92 윈서님 들어와서 힐 받으면 무조건 나와요 상대의 빙지 쓸 것 같은데 위에 딱 화물 안 밀어요 지금 아직 2층 자리 제대로 못 잡았거든요 화물 안 밀어요 화물에 저희가 자리를 못 잡았네요 라인 내려온다 이거 망치 쓰려고 빼죠 아 상대 피트도 뺐다 상대 피트도 뺐으면 상대 피트도 뺐으면 뭐 이득 아닙니까 이거 상대 피트 우리 자리와 궁이 들어갈 찬스 아닙니까 배민은 견디킬 3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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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인 하물 하물 저리가 뭐야 라인 개피 루시오 혼자 살아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라인한테 궁 들어가면 망치 라인 쳐서 라인 쳐서 우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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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썼고 자리야 궁까지 썼기 때문에 그거 죽으시면 됩니다 우리 겐지 하나 갑시다 이제 또 뽕 겐지 가자 뽕 겐지 라인 망치면 안 맞으면 저거 가져 바로 가요 돼지 분쇄 조심하시고 돼지 분쇄 겐지 궁 아이고 겐지 피가 아 뒤에 겐지 피 반피 이제 겐지 어 좋았구요 서리방비 좋았어 좋았어 저 아나 아나 위에 있는거 아나 수면치 빠졌구요 저 인사 한번 험하시네 어 미나? 오케이 나이스 아나 다운 뒤로 들어와 여깄다 알았어요 석양 조심 석양 펜디 다운 입니다 메크리 반피 여기 유식 지워놨구요 아 메크리 안 죽어 왜 저 저 뭐야 피가 없는데 저랑 연계할 수 있을거고 꼬 안부로 막쓰지 말오 연계해요 가내사원은 달려주기 뽕 한데요 저랑 연계할 수 있을거 같다 무시우차 시작해서 벤지 다 핏삼 아 다 도움맞서요 님들 맥클이 혼자 2층에 있네요 왼쪽 2층에 맥클이 개피 맥클 개피 맥클이 개피 겐지 반짝 빠졌고 중력자산 들어올 것 같은데 겐지 다운 이거 밀면 될 것 같아요 네 없음 나이스 스판도 안 보여 앞에 다리야 다리야 빠지 고충하지 않았어요 빼셔야 돼 우리 화물 좀 밀어요 이럴때 아 여기서 화물 밀어야 열리는구나 문이 오 겐지 궁 썼다 오 루시오 여기서 아 뭐야 겐지 여기서 궁 빼면 좋지 망치도 없는데 상대 꽁 없고 망치 없거든요 아니요 중력자타만 조심 지금 그 피어예요 2층 애들 자리 안 잡고 있거든요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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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리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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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졌어요 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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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리퍼 오른쪽 뒤에 있어요 망형아 빠졌고 리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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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개피어 리퍼 개피해요 리퍼 개피래요 나이스 피 좀요 사라야 궁 사겠다 아 진짜 아파 우리 궁 갑시다 북갑시다 이 궁극기 콩,. 나한테 좋죠. 필라인 다 물렸는데. 필라 라인까지. 누구한테 물려요? 라인 못 받았어요. 제어 때 거주가 또 깨웠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때문에 금방 계속 돌아오는 거 봤어요. 자리 하나 났다 자리 하나 났다. 아 트레이서 나왔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화물. 아나 E 빠졌어요. 아나 E 없음. 아 트레이서 바꿀거랬나? 일단 나가볼게요. 덕 걸렸다. 덕 걸렸어. 루슈 죽었어. 아리아 10% 빠지고 감피. 아리아 1필. 살릴 사람 없나요? 뒤판 1필. 와녀바지. 아 멍네. 지라 서치. 계속 움직입시다. 일단 힐러들 없어요. 상대 힐러 없어. 힐러 없어요. 자리 하나 더 걸렸고. 라인 진짜 스치면. 라인 일단은 다운. 아 아깝다. 뭐 이정도면. 잘 밀었으?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망한거 같은데. 아 잘 망한게 아니라 잘 밀었는거 같은데. 시장에서. 막힐거 같은데 우리가. 시장에서 딱 그냥. 어 그 다리 밑에서. 막아버려야죠. 으영. 로스타베랑. 대단하려는 에센스로. si. 유아. 시장에서. 알리 Nicolas. 아리아. 시장에서. 비reso. değil.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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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엄. 아. 아. 우리 아나무 빼고. 아나 빼고. 근데 수비땐 상관없겠다 응 저희 아나 빼고 아나 빼고 제나타는 없어 저희? 네 제나타도 좋죠 제나타님 그거 부조합 브리핑 돼요? 근데 제나타 했으면 근데 브리핑 안돼도 뭐 부조합 브리핑 없어도 뭐 아니 그니까 조합 자체가 루시우를 빼요 제나타 하나 써요 쓸거면은 제나타 안났더라구요? 여기 하나 따나도 좋죠 여기서 제나타 써도 돼 지금 과자 먹고 있어서 아 그러면 루시우 써야죠 과자 먹고 있으면 루시우 써야됩니다 아 이거 안하면 안 돼 이렇게 가 이렇게 오 봤다 봤다 잠깐만 아 이거 다 기다리고 있어 아나 있고 트레이서 있어요 트레이서 자리야 라인 라인 자리야 트레이서 아나 응 다 봤어 레이서 네 일부러 인사했어 트레이서 뒤로 돌아오겠네 어 봤는데 덕걸리는건 뭐지 일단 트레이서 맥크리 부조합 맥크리 부조합 맥크리 부조합 맥크리 부조합 에잉 여기 내려가죠 라인 부조합 라인 부조합 라인 부조합 시장에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맥크리 까치면 돼 트레이서 맥크리에요 상대 딜러진 자리야 부조합 라인 부조합 라인 부조합 라인 부조합 라인 부조합 맥크리 오른쪽 트레이서 덕걸리였고 트레임 부조합 트레임 부조합 트레임 부조합 트레임 부조합 트레임 죽었고 오른쪽 누가 받으세요 오른쪽 에잉 오른쪽에서 일단 덕박아나서 한 명은 걸림 정클의 타이어 찼어요 일단은 최대한 연계시킬게요 저렇게 하면 뭐 거의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포커싱 되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게 아닌가 저거 강업하게 맥크리 부조합 맥크리 부조합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요 트레이서 부조합 트레이서 부조합 저의 좀요 아니 맥크리 오른쪽 하나도 안해줘요 그래 맥크리 맥크리 오른쪽 아 정면 정면 아 라인 나한테 나한테 라인 아 힐 해달라고 뭐야 왜 안맞아 아 이거 자리아가 방벽으로 막은건가 다 맞은건데 그 0.0치 0.0치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다운 자리아 혼자 자리아 반피 겐지님 궁이랑 해서 막은거 같아요 에어 빼요 빼요 금방 궁 와 앞에 자리아 그 방벽 한 명 앞에 처져있는게 거기에 다 박혔어 아 자리아 방벽 뒤에 있는 애들 맞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유치하게나다 이게 직선판정이라서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맞았어 한 4명 걸려있었는데 아 뭐야 뭐야 뭐 아라 여기 있는데 아라 여기 있어요 아라 여기 아라 여기 아라 여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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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D 나이스 라인 돌진 아 이거 피가 안 채워진다 피가 너무 안 채웠는데 라인 들어와있어요 라인 아 98인데 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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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어 아니 안 왔다고 루슈들게 에엥 힐이 안들어왔는데 힐이 안들어왔는데 루슈보다 훨씬 더 힐이 더 잘 들어와야 되는데 힐이 안들어와 힐이 안들어와 맥크리 뒤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보러 갈게요 발처리가 왼쪽에서 흘리거든요 라인 측으로 돌아왔거든요 아 좀 정말 트레이서도 있고 트레이어킹 빠졌고 2층으로 돌아오네요 라인도 라인도 돌아와요 상대 라인 비건요 허물 먹죠 허물 잡아먹죠 네 허물 버트해요 허물 버트해요 허물 버트해요 허물 마요 그냥 트레이스 피해 트레이스 피해 산다 여기 산다 트레이스다 보자 트레이스 피해 아 알아 알아 간다 와 이거 뭐야 기다려 다섯 다섯 네 스포일 있으니까 라인도 돌아와서 예전에 가야 돼요 딜러가 없다 우리 석양 왼쪽 낮아 저거 두시 하나 저거 라인 부조화 라인 부조화 아나 부조화 좀 매크리 어딨어요 매크리 매크리 왼쪽이야 매크리 왼쪽 매크리 피 매크리 피 매크리 피 일단 매크리 다운 걔네 트레이서야 루시오 트레이서게 피 트레이서게 피 역행 없고요 트레이서 피 30이에요 왼쪽에 루시오 왼쪽에 상대 힐러 다 있어요 일단은 아나 다운 상대 힐러 없어요 루시오 왼쪽에 있어서 상대 힐러 없음 상대 힐러 상대 힐러 상대 힐러 1분 남았어요 상대 힐러 상대 힐러 상대 힐러 상대 힐러 라인 힐러 쐈어요 4대4 루시오 다운 상대 루시오 다운 상대 힐러 네 매크리 부자 매크리 안 ㅋㅋㅋㅋ 나이스 루인스털 팩도 다운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다 이거도 이기네, 이겼다. 어떻게 또 이겼다. 아 멘탈 상당한데. 수고하셨어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맞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걸 이기네. 질 줄 알았는데. 벤지님이랑 정크레인님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다 잘하셨는데요. 처음에 힐러만 안 꼬였어도 열심히 해서 막았을 것 같았는데. 까비까비. 쏘리로 치 Fuel. 아잇. 아. 오늘 영상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유튜브 들어갈 만한 영상 밖에 안 나오는데. 정크필받아본나와 잘한다